지난해 몇 년? 한국 저는 한국에서 4년이예요 4년이예요?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바리바리되지요?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능한 곳을 유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잘 어울려요 네 마크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어? 일본어? 유타가 회사에 오기 전부터 일본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소통이 가능했어 이제 나한테 많이 배웠지 어 많이 싸웠어